지금부터 2018학년도 호사대학교 입시 주요사항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수시전형입니다. 호사대학교 수시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, 학생부종합전형, 실기위주전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. 학생부교과전형은 내신 성적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전형이며,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의 교과 및 비교과 영역,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정성종합평가한 후 면접을 시행하는 전형입니다. 또한 실기위주전형은 모집단위별로 실기고사를 시행하거나 입상실적을 평가하여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. 같은 학과라도 다른 전형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. 학생부, 면접 지역학생, 호서인재전형 등 면접일을 겹치지 않게 배정하였으므로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. 그럼 지금부터는 각 전형별 특징 및 전형요소,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등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학생부전형입니다. 총 695명을 선발하여 수시전형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. 학생부 100%로 선발하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간호학과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였습니다. 간호학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국어, 영어, 수학, 탐구 영역 중 상위 3개 과목 합센 9등급 이내입니다. 수학 가형이 반영될 경우 1등급 상향 반영합니다. 다음으로는 면접전형입니다. 총 574명을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이 없습니다. 단계별 전형을 시행하며 1단계에서는 학생부 성적으로 총 5배수를 선발합니다.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60%와 면접 40%를 합산하여 최종 선발하는 전형입니다. 면접고사일은 10월 27일부터 28일 오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. 세 번째로는 지역학생전형입니다. 지원 자격은 충남, 충북, 대전, 세종수재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2018년 2월 졸업 예정인 자입니다.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면접전형과 동일하며 면접일은 10월 14일 예정입니다. 면접전형과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. 학생부 산출 시 교과 성적 90%와 출결 사항을 10% 반영합니다. 학년별 반영비율은 1학년 20%, 2학년과 3학년이 각각 40%씩 반영됩니다. 인문융합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 그리고 예체능대학은 국어, 영어, 수학, 사회교과 전 과목을 반영하며 생명보건대학, 공과대학 그리고 과학기술융합대학 중 컴퓨터정보공학부와 전자디스플레이공학부는 국어, 영어, 수학, 과학교과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.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융합대학의 글로벌경영공학부, 빅데이터경영공학부는 국어, 영어, 수학을 공통으로 반영하며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 과목 중 지원자가 선택하는 교과목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. 호서대학교는 학생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